영세 식당을 돌며 식당 주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동구 전통시장 근처 식당 7곳을 돌며 전화로 예약한 사람인데 차량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 후 식비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주인들에게 총 30여만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58살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